설마... 와... 누구리? 좀 아깝다 이거. 싸이온드풀! 참! 아이씨... 진짜... 형 나 어떡해? 형 나 풀어 못할 것 같아. 나 BJ로 전향할까 그냥?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내 상대가 여깄다. 실리째? 잠시만 우리 팀... 잠깐 내가... 내가 뭐 해야 돼? 나 우리 팀 아이디 몰라! 나 우리 팀 아이디 모르는데? 아니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. 저... 저 이거 안 돼요. 저 이거 파티장 못합니다. 우리 팀 탑! 나, 정글, 줌받드... 제발 안 돼! 야 김민경 어딨어! 김민경 왜 안 해! 왜! 왜 어디 갔어! 아 오케이 오케이! 불리님도 있다! 내가 왜 초대해야 돼? 어디 가서 줌받드니? 빡치게 하지 마라탕? 아아... 쫄 뻔했는데 뒤에 보고 안 쫄린다. 생생사에 줌받드니? 우리 팀 초대받아주세요. 규단 하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지금이야 지금... 오 마이 갓! 아하하하! 아 민도 왔어! 민도 왔어! 어머나 세상에! 그럼 한김에 하물링님까지 팬 가입하자! 같이 팬 가입해! 아! 배꼽 보고 계시잖아! 화이팅! 아 민도 왔어! 민도 왔어! 어머나 세상에! 아우 쪽팔려! 아 쪽팔린다! 개쪽팔리네! 안녕하세요! 아 진짜! 헤이 쥬! 뭔 소리야? 아! 받드님꺼! 몰라! 골드TV인교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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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! 아 안녕하세요! 아 우리 팀 다들 반갑고! 다들 하이오! 아니 우리 팀 큰일 났는데? 아니 왜 큰일 났어? 우리 미드가 골드래! 아니 나 그거 나 적육빵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골드는! 뭔지 알지? 아무리 그래도 골드컵이 내려가는 건 좀... 진짜 하이아이도 골드는 좀... 야 뭐라 그래? 아니 하블리스트 몇 살이에요 당신? 23살입니다. 우리 팀 일단 자기소개하지! 전 25살! 아 제가 만났는데? 최고티어 다이아3 김민교입니다. 첫 골드구요? 저는 최고티어! 다이아1 27살 하블리입니다. 다이아1 나쁘지 않네! 아니 두단 누나 몇 살이야? 저는 27이요! 누나 골드 아니야! 최고티어 다이아4! 아니 이번 시즌이요 이번 시즌! 이번 시즌 골드1 100점이요 모여! 어 골따기고! 아니 눈길이 형이 몇 살이지? 나 26! 나 25! 나한테 최고야 고! 우리 밭들! 그렇지! 25! 아니 우리 정글 골세워도 고통받는 게 딱 보인다 우리 정글! 아니지 아니! 우리 팀 믿어! 내가 다른 방송 보니까 지금 우리 팀을 뭐 거의 족밥 취급하던데 난 생각이 달라! 우리 팀 진짜 우승후보중 하나야! 이런 팀한테는 안 쪄요 진짜로! 컷 타지! 2500파문에! 아니 두단 누나 괜찮아? 그 뭐야 트알? 괜찮겠냐 지금? 현재 아체탑이야 트알이! 우리 스크림 하다가 상대 탑이 이제 티어가 낮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! 그때 내가 탑으로 가서 그냥 베이인 이런 거 꺼내서 양학! 눈길이 형이 미드하고 듀다 누나가 서포터를 가는 거야 어때? 아 우리 둘 다 골드라서 수업 가는 거구나! 지리지 지리지! 이번엔 상대 탑 투알이니까 이번엔 듀다 누나가 마크하도록! 이번엔 너가 마크해주면 안 돼? 그냥 저 말 편하게 할게요 다들! 제가 찔 언니니까! 아 편하게 해놔! 편하게! 골드 기성집 지면 안 된다! 골드 주도권 잡아! 아이 무조건 일게! 무조건 하지마! 나인 관리만 잘하면 돼서 탑은! 응! 아냐아냐! 제무섭네! 제무섭네! 아씨! 골드 빠질 거 같아! 오우! 화이팅 화이팅! 다 포션 먹고! 엘리스! 엘리스 미드! 오케이 오케이! 나 안 당해! 나 안 당해! 윗무빙 쉬면 될 거야 민규! 나 이거 아랫 빠야겠어! 한번 들어갈게! 오케이! 나인 바로! 나 아는 중! 나도 아는 중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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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오! 아! 와! 엘반데? 천천히 해 괜찮아! 미드 주도권 꽉 쥐고 있어! 아직 기도해도 되지? 탑의사! 아! 기도 가능! 기도 가능! 기도 좀만 더 해봐! 더 간절히 기도할게! 아! 아! 손 시려! 판이라! 어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나쁘지 않아! CS 차이니까 많이 나는데! 나쁘지 않아! 괜찮아 누나! 미드에도 그만큼 걸리는데! 괜찮아 괜찮아! 오케이 오케이! 그래도 CS 차이 많이 안 나네! 아까 한번 처음에 역전 볼 때 망해서! 이를 미안! 천천히 해 보자고! 이거 그 점프컬이 쓰지 말고! 네네네네! 이런 젠장! 아니 우리 팀 숨만 쉬라고 미드 정글이 한다고 또! 파이팅! 좋아 좋아! 어 좋아! 잘 버티고 있구만! 에어본 한번만! 쪽 빠질까요? 맞아 맞아! 아 나이스! 와 나이스! 너무 좋았어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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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탑사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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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로 고치마피하면 설만할수도 이름이야 여기 여기있다 할수있나? 할수있나 두단? 두단?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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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스파틱이라니까 여기 미쳤다 미쳤다 이 들어가면 잡는다 이거 기다려 뒤에거 큐쓸 때 나 탑사 탑간다 네 어 보여줬나? 와우 나이스 어떡해 이거 미드로 다 보일래? 노트패 노트패 나이스 나 미드라니까 나 벤촌 벤촌 자 기다려 이대로 없어 이거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다 간다 어 빼야돼 나 미드라니까 진짜로 서프라이즈 미를 내려간다 오 까비 까비 다시 밑으로 아래 이쪽에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아 환산이 없네 방금 환타 환산이 없네 이랄이 되시면 이랄이 이랄이 거기? 오케이 이랄이 블루 먹고 있네 갈까? 안돼 너 누나 한번 봐주기만 해줘 쳐다보기만 뭐야 여기있는데? 오 먹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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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이거 지금 미드타워 저거 1타 잘 지키면 되거든 우리 믿으러 갈게요 저 엘리티스 이거 잡아볼까? 삼체삼체삼체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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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커져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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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커져봐 아냐 이거 밀고 미쳐 아텀 밀었어 잡았어 잡았어 아텀 밀었다 아텀 밀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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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로 갈게요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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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빼 빼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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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자 이거 듀단누나 뒤에 당겨서 먹고 우리는 이제 상체 시야 잡고 탑 타워 밀어 민규야 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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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랑 아리랑 같이 탑에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거 우리 발음 치자 저기 손에 굴룡 볼거야 민규야 너 미드 서있어봐 민규야 너 미드 살짝 무섭지만 해볼게 듀단누나 미드로 모른다 나 미드 갈게 나이스 허허허 C불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.. 안 돼야 아니 나 궁 있는 줄 알았어 빼 빼 아 김민규 스노우볼이야 이거 바텀 조금만 키워넣지 우리 다시 한 번 만들어 가보자 아 근데 이치.. 이거 우리 레벨 보면은 우리가 훨씬 좋아 지금도 어 우리 레드 먹자 우리가 좁은 데서 싸울수록 유리해 우리가 나 가는 중 어 까비 까비 연계가 안 됐다 가는 중 가는 중 나 또 있는 중 해보자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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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기다려 이래 도심해 이래 도심해 위에 됐어 됐어 미드 인차 이래 도뿌리야 지금 이래 도뿌리야 어 미드 인차 가자 미드 인차 가자 두단 누나 집 가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집 갔다 탈 준비 응 남의 다 아씨 아깝다 빠지자 빠지자 탈타 때가 없네 탈타야 돼 탈타야 돼 여기 나 왔어 거의 탈타운 아 구토 좋은데 구토 좋은데 탈타야 돼 탈타 띵다 탈타 띵다 탈타 빠 탈타 탈타 봐 탈타 봐 탈타다 탈타야 돼 아 이거 스파를 못 썼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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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교야 돼 노플이야 오 잡았나 나이스 너 probabil게 뭐야 야 피해 여 피해 아무것도 없다 얘네 아무것도 없다 오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저거 저거 아 근데 다 진짜 딸피드 타라가지고 도망갔어 아 근데 크루들이라 내 궁 빠진 타이밍은 너무 잘한다 아 괜찮은데 한 번 잘리려고 잘라가지고 괜찮아요 오호 그타 미드 민다 나 미드 받아먹을게 어 이거 밀리거든 쳐볼까 그냥? 어 쳐보자 이거 어 치는게 나을거 같애 이거 바로 먹어 바로 먹어 그냥 쳐보자 그냥 쳐보자 살았어 살았어 아 씨발 여기 미드에 치타랑 이래 이마 아파 나 돌아가는 점 빼 빼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게이득이야 바로 안 뺏겼어 내가 여기 마중 나와있어 내가 여기 마중 나와있어 아 빼 빼 형 빼 형 빼 아 빼 민규야 빼 민규야 빼 알겠어 마중 고마워 직할게 어 나도 어깨 좋았다 우리 배 바로 좋았다 내가 민규했어 근데 어그로 딜이 뺏어 알았지 어 너 잘했어 잘했어 민규야 야 우리 이대로 압박 가자 이대로 압박 가자 야 민규야 너 어디가 블루 블루 없을텐데 내가 가져올게 나 가는중 나 가는중 밀어 민거 같은데 맞다 걸자 맞다 걸어 맞다 걸어 다같이 움직이자 우리 한타 조합이니까 야 좋아 좋아 운영 너무 좋아 지금 민규야 블루 이거 먹어 자 이번엔 밀어 보자 자 이번엔 밀어보자 예 들어올거야 예 들어올거야 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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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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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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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드라 타워 다오 앙 기무리 아 트타 너무 프리들인데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다시 오케이 마 오 백 임마 오케이 좋았어 뱉자 뱉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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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나이스 뭔가 트타 뺀거 같기도 하고 아 아깝다 옥길형 속박 지리네 밀기네스 나이스 지렸다 우리팀 지렸다 아까 속박 맞췄을때 내가 궁 썼어야됐나 어 그냥 용같다가 야 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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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와 뒤로와 다한금 잡았다 나이스 어 어어어어 애들아 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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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까지 땅 여기까지 이거 용무시하고 그냥 바론으로 뛰어 야 쌍둥이 밀었다 쌍둥이 나이스 가자 여기서 얘네 한타 볼수도 있어 이럴 노프리야 오케이 탑미러 이대로 탑가 다 네 나 탑가 탑으로 탑으로 나이스 빠론 괜히 무리해서 앞을 쓰고 죽는것만 없으면 돼 그냥 뒤에서 천천히 암라인 봐 아 다 슈퍼플레이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될 때 욕심내지마 미규야 알겠지 오늘 뭐 하지마 진짜로 그렐리야 들어오겠다 어 땅 괜찮아 좋아 좋아 이대로 다시 갈래? 피읍 돼? 미뽀? 아 미뽀 피바 있네 미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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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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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춰 줘 미니언 줘 미니언 줘 미니언 줘 미니언 줘 미니언 줘 이거봐 줘 пог지ぞ 여기! 어? 잡았다! 어? 나이스! 이거 봐달라니까! 개의 대피들아! 괜찮아! 나쁘지 않았어! 아 이거 1에 9 쓸 때 초식에서 끝내네 누나 밀어! 밑에 밑에! 이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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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이길! 이길! 내 골드 뒤에 우드 뒤에 두다 뭔지 아니? 아 우리 팀이 희망이 있어! 희망이 있어! 아! 초반에 오더 좀만 잘 들어주면 돼! 아 두단누나 잘 버티는데? 어 누나 좋았다 진짜! 투코 투알 메모장 개발! 아 잠깐만 아니 누나 나 디코가 안 오는데? 와 투알님이 나보고 잘한다 그랬어! 아싸! 잘했어! 진짜 생각 이상으로 잘 버텼어! 라인 관리 잘하면서 하... 허허... 하... 아니 진짜! 전판 탑! 그냥 CS CCK 차이 벌리면서 그냥 기분 너무 좋았는데... 하... 들어가는 게 없어서 힘드네 좀 이게... 하...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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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하... 하... 감사합니다.